뭐 주변 아는 친구여서 오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싫어? 그거 아 또 애이야? 뭐야? 하면서 약간 물음표를 띄는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멤버 중에 이제 뭐 슈가 형이 뭐 그런 오? 진 형도 가끔 뭐다 자주 보니까 자주 보는데도 계속 놀라움을 자아내는 야 재기업 대단하다고